박수 방금 우리는 친일문제의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시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3년이 지금 오늘도 아직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정산되지 못한 친일민족 반역자와 그 후손들이 독보서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의 실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조선총독부 조선사업 변수회의 후예인 신민사학자들이 참으로 놀랄 만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환당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사학이 신민사학을 개성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하무인이요 적반하장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적폐의 반격이라고요 우리는 민족사학이 식민사학을 개성했다는 저들의 주장이야말로 적폐의 반격이라고 적폐 중에 적폐요 적폐의 뿐인 적폐의 반격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환난곡이라는 참 소중한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에서 철학을 읽어가고 일부는 사상을 읽어가고 또 문학을, 정치학을, 경영학을, 그리고 종교학을 읽어갑니다 그러나 이 책의 본령은 역사입니다 우리 고대사를, 상고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문헌자료가 매우 빈약한 우리 역사학에서 이 책은 매우 귀중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강단사학에서 저 신민사학자들이 이 책을 위서라고 폐마합니다 이 책이 전해지고 대중화하는 데 온몸을 바친 평생을 바친 하남당 이기립 선생을 위해 조작된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저들은 유사역사학이라는 유령같은 용어를 들고 나와서 환당곡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이들길 박사는 이 용어가 일제강정기 때 나온 유사 종교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과연 그게 아닐까요? 유사 종교가 무엇입니까? 일제는 1915년에 조선 종독부령으로 포교 규칙을 공포하고 항일독립운상이 되었던 저들의 식민지 통치에 큰 장애가 되었던 전도교, 대종교, 그리고 보청교와 같은 민족 종교를 유사 종교로 규정하고 온갖 무도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마침내는 해체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적합니다 환당곡이 위서론자들이 사용하는 유사역사학이라는 해계환 용어 저변에는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제강정기 때 조선총독부가 사용했던 저 강교한 유사 종교 공작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사역사학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자 저들은 이 단어가 오랫동안 서구에서 사용해온 용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그 출체에 대해서도 공개하였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헤라클레스의 방패를 유시한 아스크라 사람 해시오도스의 유물 해시오도스의 삼가, 시대, 시, 신화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서사신 해시오도스의 삼가 문학을 연구한 문학연구소입니다 이 책에는 호메르스와 해시오도스의 시경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 전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를 가리켜 유사역사학이라고 유사역사학이라고 칭하면서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만 해서 유사역사학이라는 용어는 역사학과는 거리감은 신화적인 사건 문학 이야기에서 가져온 자용한 그런 용어입니다 물론 어떤 용어를 인접 학문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문적으로 보편적으로 용어를 자리막이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토론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어느 한부분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남용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단장치의의 다름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식민사학자들은 저들의 주요 타깃을 하남당 유일입 선생에게 맞추는 것 같습니다 환단고기를 조작한 장본인이 바로 유일입 선생이라는 것이죠 저들은 주장합니다 유일입 선생의 생애 자체가 조작되고 왜곡되고 은폐로 재구성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환단고기 전성의 시대도 만들어졌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일입 선생은 변신의 기재이고 가짜의 삶을 살았고 따라서 그에 의해서 조작된 환단고기 역시 가짜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들의 공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들은 최근에 유일입 선생이 친일파라는 악담을 퍼붓습니다 유일입 선생이 조선 친일적인 유교단체인 조선유교에 가입하였고 가천단체의 기간지인 1월 15일 주피를 여기만 했던 따위 몇 가지 사건을 들고 와서 유일입 선생이 친일파라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유일입 선생이 언제 어느 자리에 있었던지 그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했느냐라는 근거를 제시하면 하는데 저들은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일입 선생이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주장은 유일입 선생의 삶이 조작되었고 은폐되었다는 저들의 주장은 환당고기가 위서라는 것을 환당고기가 유일입 선생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환당고기가 식민사학의 식민사관의 새께를 띄고 있다는 것을 주장이기 위한 한낱 공허한 고요 날조된 공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들은 단단하키가 발행한 커버란지에 실려있는 몇 가지 사설을 들고 와서 환당고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함 선생이 쓴 삼신기라는 사설입니다 저들은 삼신기의 내용이 환당고기에 실려있는 삼성기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책이라고 규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삼신기는 삼성기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접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에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삼신기에는 보시다시피 고녀말 재상을 지낸 행촌 이함 선생이 있었다는 저자가 밝혀져 있고 두건으로 합본되어 있는 삼성기에는 안암노 원동균이라는 저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커버란지에 실려있는 삼신기 말미에는 단악해보에서 실렸다는 출처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단악해보를 간행한 단악해가 과연 실제를 했는지 아는지 확신할 수 없다 실제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자기들이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실체를 부정하는 저들의 행탈이야말로 참으로 비학술적인 비학자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환당고기 위서론자들은 어떤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환당고기가 조작된 위서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산되어야 할 일제잔재인 식민상안에 바탕하고 있는 저들이 오히려 친인의 논의로서 반격하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들의 주장과 같이 환당고기가 완전한 책일 수는 없습니다 환당고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는 있을 수 있겠죠 1천 년 동안 필사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자나 탈자 때로는 필사자의 지나친 애정과 욕심 때문에 자기 감정이 개입된 몇 개의 문장이 사입되기나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연 그런 오류가 환당고기 자체의 가치를 전혀 손상시킬 수도 없고 손상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권고합니다 이제 불신의 가면을 거두십시오 불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학자적인 양심으로 환당고기를 연구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무엇이 유사 역사학인지 누가 무엇이 사입의 역사학인지 당신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